강원도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공립유치원 91개 합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청은 올해 공립병설 유치원 13곳, 18학급을 신설해 지난해 37%였던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40%로 높였습니다. 또 2022년 원주기업 도시내에 갇힌 기업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2023년까지 34개 유치원에 91개 합급을 확대해 공립유치원 정원이 1,750여 명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.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업률 확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